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2021년 큐베이스 여름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바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베이스 홈페이지 스테인버그.net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밑에를 쭉 살펴보시면 이번 행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 영상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세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첫 영상으로는 40% 세일 그러니까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세일 매년 여름만 되면 하는 세일이죠 그래서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요 항상 이때를 기다려서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 많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으로는 크로스그레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크로스그레이드는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큐베이스를 한번 써보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작업이나 일 등으로 인해서 큐베이스를 써야 될 상황이 있는 분들이 교육용 버전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버전을 말이죠 세 버전 두 번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영상으로는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아닌 그냥 큐베이스를 세 버전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은 교육용 에듀케이션 버전을 사는 거죠 근데 에듀케이션 버전보다 이번 세일 때 구입을 하시면은 세 버전인데 아티스트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고요 그거를 바로 무료로 프로 버전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세 번째 영상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항목에 관한 40% 세일 소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ave Here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먼저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세일 기간에 대한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세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항목이 있는데요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차이는 뭐냐 뭐 영상마다 매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업데이트는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숫자가 하위 숫자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상위 숫자 현재 가장 최신인 11버전으로 올라가는 게 업데이트고요 업그레이드는 뭐냐면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레먼트를 쓰고 있는데 아티스트로 프로로 또는 아티스트를 쓰고 있는데 프로로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걸 바로 업그레이드로 얘기합니다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 눌러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하나보다는 여기 위에 있는 By Cubase 11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프로 11이 있는데요 아티스트와 엘레먼트로 올라가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프로에 초청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뭐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매년 설명을 했으니까 업데이트는 뭐냐 이제 Cubase 프로 10.5에서 11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 중요하게 써 있는데 10에서 11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간혹가다 제가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 영상 올리고 나면 댓글에 항상 이런 분들이 있어요 버전을 잘못 알고 잘못 구매했다 근데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대부분 환불이 어렵습니다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입하시기 전에 내가 맞는 등급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덜컥 그냥 대충 생각하고 구입했다가 나중에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10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5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항목 보시면 Cubase Pro 10에서부터 해가지고 Cubase Pro 10부터 해가지고 Cubase 4 이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분들 거의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4, 5, 6 뭐 이렇게 옛날 버전 가지고 싶은데 정말 오래 버텼다 이런 분들은 정말 저렴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격을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위에 가격을 얘기 안 했죠 59.99 60유로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8만원 정도입니다 40% 세일해서 보통 한 12, 13만원에 올라가는데 그거를 한 4, 5만원 절약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업데이트를 보면은 요건 95.4유로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만원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13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는 여기서 까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올라가는 겁니다 숫자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뭐냐 이제 등급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에 관련된 것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149.4유로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원 정도 할 것 같네요 20만원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 아티스트부터 11버전부터 아티스트 6까지 해서 어쨌든 아티스트 등급이 프로 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요 하단에 보면은 이 하단은 이제 가장 하위 등급들 그러니까 큐베이스에서 엘레먼트나 엘리나 뭐 에이아이 에센셜 스튜디오 엘에 엘 엘 엘 엘 엘 AI 같은 거 어디서 무료로나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교육용 버전 구입하는 것보다도 새 버전으로 아주 저렴하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와 아티스트와 엘레먼트의 차이가 뭔가 이런 것의 차이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 있죠? 이전에 영상을 다룬 적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에리와 AI는 또 뭐냐? 이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마스터 키보드나 아니면 음악 관련된 장비, 레코더나 이런 걸 구입하시면 무료로 껴주는 그런 어떤 번들 상품 같은 건데요. 나 무료로 받았는데 근데 그게 한 10만 원 정도의 값어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할 때 구입하면 이렇게 저렴하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영상에 다룬 적이 있으니까 지난 봄에도 이런 세일을 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걸 자세히 설명 안 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업데이트 여기와 여기 그 다음 업그레이드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마지막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엘레먼트나 엘리, AI 같은 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기 밑에 임포턴트라고 되어 있는 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USB 동글키, e-license라고 하는 거를 꼭 별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오픈마켓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한 4만 원 전후? 4만 원, 5만 원 사이? 뭐 하여튼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동글키를 꼭 별도 구매하셔야지만 이 프로 버전, 프로 등급을 여러분들이 돌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별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물건이 오기 때문에 훨씬 배송비가 많이 들겠죠? 그냥 우리나라 오픈마켓에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Requirements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이 큐베이스 최신 버전 프로 11을 돌릴 수 있는 사양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가다 윈도우는 대부분 윈도우 10 쓰고 계시니까 옛날 7이나 XP 이제는 그것도 많이 없어요. XP 이제 막 끝났고요. 7도 이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죠. 어디 관공서나 어디 진짜 오래된 컴퓨터 아닌 이상 대부분 10 이상 쓰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맥 쓰는 분들이 간혹 이렇죠? 맥 9 버전을 쓰고 있는데 큐베이스 설치가 안 되던데요. 뭐 간혹 그런 질문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모하브 카탈리나 빅서라고 하는 이 OS가 아니면 거의 제대로 구동할 수도 없고 설치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맥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확인하시고요. 내 맥북이나 내 아이마이기 구입한 지 한 10년 돼가지고 굉장히 옛날 걸 쓰고 있는데 또는 프로틀 쓰고 있어가지고 울명의 계좌 먹기로 업데이트도 못하고 옛날 쓰고 있어요. 하이시에라 이런 거 쓰고 있다. 업데이트하고 하셔야 됩니다. 꼭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큐베이스 최신 버전 돌릴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풀 버전 구입하는 것과 교육용 버전을 구입하는 건 얼마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교육용 버전이 사실 평상시에는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죠? 다만 학생 신분 또는 교직원, 강사, 교수, 선생님 이런 분들만 구입을 할 수 있죠.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361.99 유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신 업그레이드에서 269.4 유로 보다도 당연히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교육용을 새 버전을 구입하는 것도 비싸요. 사실 지금 세일 때는 이거 구입하면 안 됩니다. 세일 때는 손해예요. 풀 버전은 더 비싸죠. 그런데 얘네들이 양심적으로 풀 버전 하니까 지금 프로모션 주니까 구입 못하게 막아놨어요. 아주 양심적인 애들이에요. 왜냐? 이제 세 번째 영상에 소개해 드릴 건데 아티스트 버전을 구입하면 프로 버전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이번 세일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거 구입하지 마라. 그냥 아티스트를 사라. 이렇게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뭐 착실한 아주 좋은 이런 일인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막아놔야겠죠. 혹시라도 이거 모르고 구입하면 손해죠. 그리고 이게 이제 크로스 그레이드입니다. 크로스 그레이드는 이렇게 저렴하게 아까 교육용이나 아니면은 뭐 엘이나 AI 버전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크로스 그레이드는 이 다음 영상에 바로 연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크로스 그레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다음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큐베이스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세일 소식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서 크로스 그레이드 방식으로 큐베이스 새 버전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다음 영상에 연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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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